자 딸랑딸랑 북채도사 국내 주식 종목 추천 들어갑니다. 이제 주말이고 다음주 월요일에 매수할 수 있겠죠. 슈어소프트테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대주주가 현대자중차예요. 영업이익은 지금 적자인데 그래도 현금이 많아가지고 금융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은 흑자기업입니다. 배당도 주고 그래요. 최근 뉴스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미국 자율주행차 중국 소프트웨어는 쓰지 마라 이래가지고 9월 23일 날 기사 나왔는데 이날부터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차트 보면 작년 4월에 상장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빠졌어요. 최근에 저점 짓고 반등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장기 이평선에 걸쳐있어가지고 돌파할까 말까 이런 저항대에 걸쳐있습니다. 거래량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조금 올라와있지만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월요일 날 당장 매수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에 또 기다리고 있는 호재는 테슬라가 10일 날 로보택시 자율주행차 로보택시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매수하면 언제 파냐? 그거는 일단은 주가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10일 날 로보택시 공개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 그때 매도해도 좋고 그 다음날 팔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추천 슈어소프트테크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